남곡사거리 인근에 있고 방이 나올때마다 호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서 이 방은 동양하고 남양입니다 동양하고 남양이 아니라 앞에 뻥 뚫려 있어서 최강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크기도 많이 큰 편이고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도 커요 세탁기가 지금 청소중이라 빠져있는거지 여기 세탁기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신발장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세탁기에 놓여있는 이 공간이 추가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짐을 두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리된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당도 많이 큰 편이고 현재 지금 청소중입니다 3m 26 3m 26 3m 26 5m 5m 65 많이 크네요 여기는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 화장실도 원룸 화장실 중에서 무난한 편이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옷장 2개 그리고 책상 공간이 좀 작긴 하지만 책상 공간이 조그맣게 있고 옷장 2개 있고 옷장 2개 들어갈 만한 정도 크기가 또 있어요 근데 스위치가 있으니까 헹거는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이 굉장히 넓은 방입니다 채광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3m 36 소충 6 5 6